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토르 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와포드와의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주장관장을 찾습니다. 이날 경기는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국가대표팀에 차출되지 않은 기존의 선수들과 유망주들이 합을 이뤄 치러졌는데요. 전반부터 2대0으로 끌려가던 토트넘은 후반 손흥민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한 점을 따라 붙었지만 결국 2대1로 패배했습니다. 라멜라와 오리엔은 변함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팬들의 질타를 받았고 현재 토트넘의 백업 스트라이커가 없는 것에 대해 팬들은 스트라이커를 영입해야 한다며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화제가 된 것은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입니다. 벌리전 득점처럼 상대 진영을 향한 스프린트가 아니라 우리 진영을 향한 스프린트였는데요. 1점 차로 뒤진 91분 토트넘은 골키퍼 가자니가를 도원해 코너킥을 시도했지만 역습을 허용하며 골대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100미터를 질주하며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90분이 넘은 경기시간이라 체력이 다 빠졌을 뿐만 아니라 친선경기여서 실점에도 아무 상관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거리를 질주하며 실점을 막은 손흥민 선수에게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 대한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와 팬들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작전에는 정말 정말 심각한 경기에 보셨을 사용하면 정말 심각한 경기입니다. 2작전에서는 매니저에게 전제수학과 비슷한 경기입니다. 2작전의 강의와 방을 모두 상形하자입니다. 3작전의 기사에 대해이게 되었으니 또는 1작전의 share에boo. 1작전의 공간은 가능하여 1작전의 공연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각자의 Front meeter가 안 Caesar 휩쓰지 못합니다, 중간에 타겐 없어서 나의 공격에 따르면 2 formally 2-0 2단계에서 이제는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격에 대한 이러한 제안에 대한 경쟁은 신서가 아찔 그 사 brothers 팀에서 안 납입 전기 ranch 와포드한테 2대1로 지다니 우리 팀은 절대 할 수 없어 미넨한테 2대8로 지다니 우리 팀은 절대 할 수 없어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리에보다 크로스 잘하는 선수가 있을까? 진짜 쩔었어 친성 경기가 아니라 시즌 같았어 인정 이게 우리의 1일 주장이야 친성 경기인데 골키퍼가 공격은 왜 나간 거야? 손흥민이 실점을 막기 위해 끝까지 뛰어내려오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 손흥민의 노력에 감사해 난 라멜라가 90분 동안 볼 끄는 거 다시는 못 보겠어 라멜라를 팔아줘 레비 이렇게 빌게 캡틴 손이 조하트보다 잘 막는 듯 케인과 로셀소가 다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준 경기였어 우린 백업 선수들을 사야 돼 스트라이커를 영입해 손흥민이 골키퍼까지 다 안 해 손흥민 진짜 포지션이 뭐야? 베일을 영입해서 트로피를 들어 올리자 토트넘의 추가 선수 보강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요 렌테를 안 잡은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